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학교 선교단체인 CCC에 김중근 목사님께서 즐겨하시던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문일답 설교를 듣고 특별히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복잡한 설교가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백가지 질문을 던지고 한 가지 답을 듣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한 가지 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번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를 가실 때마다 또 어느 장소를 가실 때마다 질문들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야 백가지이지만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천가지도 되고 만가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도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무조건 모든 해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성도인들의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기도의 제목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오직 한 가지 해답되시는 유일한 소망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베데스다 방문에 대한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데스다는 그냥 일반적인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 물 동한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무조건 낫는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 연못 물이 동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나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연못 주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했던 치유는 그 전설 속의 치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거짓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갖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아니라 당시 군중들 사이에서 떠돌았던 미신이나 유행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흔히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그런 어떤 숲 속에 있는 자연 속에 있는 그러한 연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벽 안에 들어와 있고요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연못이라기보다는 우물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대에 물을 저장해놓기 위해서 물 저장 창고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을 한 곳에 오래 가두어 두면 물이 썩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또한 그 바닥에 물을 빼줄 수 있는 인공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가끔씩 물을 빼주는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마귀를 뽑아서 물을 빼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때 물이 움직이기도 하고 소용돌이 치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물을 빼는 내가 떼면 물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동화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천사가 내려온 것도 아니었고 진짜 물을 헤집어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 전설 또한 당연히 진짜일 리 없었을 겁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연못 주변에 있었던 병자들은요 그 거짓말을 강한 소망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겐 어떠한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병만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뉴기니 지역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물 숭배라고도 하는 비행기를 숭배하는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비행기를 숭배할 수 있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계대전 당시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가 물자를 가득 싣고 이렇게 뉴기니 지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먹을 것을 가득 싣고 와서 먹을 것을 내려주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입을 것, 어떤 날은 쓸 것을 가득 싣고 와서 그 뉴기니 지역에 내려놓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좋은 선물들을 그 땅에 놓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마쳤습니다 당연히 비행기도 더 이상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원주민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비행기가 우리를 돌봐주는 신이다라고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원주민들은 무언가가 필요해지면 자신들의 배가 고파지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부르는 의식을 거행하는 자들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그들에게 어떠한 만족이나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짓된 베데스다라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연못 주변의 병자들과 동일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문명을 잘 모르는 원주민들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고 나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를 믿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도 이러한 종류의 수많은 세상의 거짓말들에 속아서 헛된 희망을 붙잡으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부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사는 어른들과는 달리 우리 학생들 마음가운데 자리 잡은 세상의 거짓말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대학만 잘 가면 모든 것은 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은 너무나도 좋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공부만 잘하고 인류대학에 간다고 해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행료되는 것입니까? 인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까? 한 번은 공부하느라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어떤 한 학생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학생에게 공부도 좋지만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지만 교회도 잘 나오자 우리 예수님도 잘 믿자 이야기를 하려고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에 이 학생이 한 가지 말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전사님 그래서 공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 전 이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제 지금 새삼 다 보상받을 건데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공부만 잘하고 대학만 잘 가면 신앙생활 정도야 나중에도 시간 많으니까 기회 많으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만 잘하고 대학만 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세상의 거짓말이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돈 많은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잘 산대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 인생과 주어진 삶을 잘 사는 인생이 정말 같은 것인가요? 세상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인지 어떠한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인지 또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지에 대해서는 행복인지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거짓말인지조차도 모르고 그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많은 이들이 세상이라는 베데스다에 누워서 그 거짓된 헛된 소망을 붙잡고 그것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식시장이라는 베데스다에 누워 있습니다 물이 동하여서 타이밍만 맞으면 내가 1등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기만 하면 내 모든 인생은 다 해결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베데스다에 누워 있습니다 물이 동하여서 타이밍만 맞으면 저 사람만 나를 잘 봐주고 이 일만 잘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에 부족함은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사람의 인기와 인정 누군가는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각자의 베데스다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소망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필요가 그러한 소망으로 충족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병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사연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병자라고는 하는데 어디가 아픈 자인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병이 38년이 되었다는 그 긴 숫자입니다 오래된 병마가 38년이란 그 긴 고통의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런 병자를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의 누운 자리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그 병 낫고 싶으니? 여러분 병자의 입장에서 이 질문이 얼마나 대단한 질문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병 하나 낫겠다고 38년을 거기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병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너무 쉽습니다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눈앞에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제가 저 연못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저를 넣어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제가 살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유일한 소망 되심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보기에 그 병자가 너무나도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병자의 그 답답한 대답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너의 가정이 회복하고자 하느냐? 너의 그 삶의 문제가 내 안에서 고침받길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 집만 팔리면 제가 돈이 좀 생기면 제가 빚도 갚고요 그거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텐데요 주님 그 일만 해결되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제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을 텐데요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제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제가 행복할 텐데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릴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래전 한 프로에서 여배우 최강희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세상의 죄악과 문화에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깊은 우울증을 앓으셨다고 해요 이분이 항상 하루를 살면서 하시는 생각이 난 언제 죽을까?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어디서 죽을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헌혈을 시작합니다 이 쓸데없어 보이는 내 몸으로 이 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헌혈을 하는데요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적십자회에서 공로 표창을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헌혈을 하셨습니다 헌혈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최강희씨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다 착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너무 천사 같다 그런 칭찬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최강희씨 마음이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착하다 천사 같다라는 칭찬을 들으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나처럼 술이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서 박스째 술을 사놓고 마시는 천사도 있나 나처럼 하루 종일 담배만 피면서 그렇게 줄 담배 피는 천사도 있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 괴리가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어쩌다 우연히 교회에 또 한 번 방문하게 돼서 예배를 들이셨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양이 뭔지 그날 설교가 뭐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는 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왕 교회에 왔으니까 예수님한테 한마디는 하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으셨더래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 할 건데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 고민하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한마디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 저 살려주세요 였다고 해요 그 기도를 시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는데 예수님 저는 의지박약이에요 제 힘으로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끊을 수 있는 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저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에서부터 최강희씨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망 없었던 삶에 주님 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로 진짜 소망이 붙잡아지니까 그 삶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했던 지난 주간은 저에게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지만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곳에서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저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고민스러웠어요 또 제가 섬기는 교회학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특별 새벽기도랑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수련회, 선교 그런 것들을 준비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벌써부터 부담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10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요 얘가 하필 그 주간에 돌치레를 하였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을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그렇게 걱정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을 흔들만한 어떤 큰 사건은 없었지만 그런 일상의 어떤 피곤함과 부담감이 반복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몇 시간째 집에서 밤새 엉엉 우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설교는 빨리 좀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선교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수련회는 좀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들은 빨리 좀 제발 잠 좀 잤으면 좋겠고 이 열이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 답답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주님께서 제 기도를 딱 끊으시는 것 같이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우야 너가 낳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주님의 질문이 마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는 것처럼 저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저의 모든 부족함과 제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신우야 네가 정말 낳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네 주님 제가 낳고 싶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저의 보잘것없음을 아시잖아요 남들은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끙끙거리면서 아파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저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주님 저 낳고 싶습니다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으로 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백문일답 설교를 하시는 김중근 목사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정말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백 가지 장소에 백 명의 사람들에게 백 개의 문제가 다를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붙잡은 사람은 결국 주님이 살리신다 라는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 지금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러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또 내가 너의 한계를 안다 너의 누운 자리를 내가 보았고 너의 병이 깊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살고 싶으냐 너의 가족이 회복하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낳고 싶습니다 나의 누운 자리에서 벌써 병이 오래된 그곳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 주여 제가 낳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말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길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여의 사랑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아버지 우리 주여의 우리가 주님께 낳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용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고백하며 하나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가려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교도자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베데스다가 아닌 참된 소망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가 정말 세상에 를 됐으니 아니 주님만의 소망으로 붙잡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의 성난 소망 대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에 그대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걸고 우리의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뿐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아휴 아휴